안녕하세요. 장이입니다. 오늘은 목포 온도라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는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뉴를 주문하면 빵이 서비스로 먼저 나와요. 저는 우선 로니한테 먼저 주고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핀파드인데 아직 뜨거우니까. 제일 먼저 스테이크 샐러드가 나왔어요. 양은 적당한 정도? 스테이크랑 함께 채소랑 같이 드시면 되는데 먹다 보면 무화과 말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세우랑? 어머, 나와요. 파스타랑 리소프. 로제 리소프는 해산물로 만들어진 거고 저희는 그리고 명랑 크림 파스타도 주문했는데 새우랑 베이컨 중 새우를 선택했어요. 저희 로니가 새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고 맛있었어요.